부산의 거리 두기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역 장사의 타격이 커 지역 상권의 상황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 황현규 기자가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80만 명의 신용카드 매출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사업장의 평균 매출부터 보겠는데요. 소비가 늘어나는 휴가철인데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10% 안팎 정도 줄었습니다. 7월 중순의 경우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96%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비교 대상인 2019년 같은 시기에 장마와 태풍으로 기상 상황이 나빴던 점을 고려하면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산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한 거리 두기 2단계와 3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데이터상으로는 매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역 최고 단계인 거리 두기 4단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산에 앞서 4단계를 높인 다른 지역의 매출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88%였던 매출이 한 주 만에 79%까지 급감했습니다. 1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거리 두기 4단계에 들어간 대전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이전의 92% 수준이던 매출이 한 주 만에 87%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 거리 두기 4단계 땐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저녁 장사에 타격이 클 텐데요. 서울 종로구의 야간 매출을 보니 코로나19 이전의 4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주 전보다 25%나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거리 두기 4단계에 들어간 부산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본 매출 변화는 평균치여서 업종과 매장 규모별로 상인들의 피해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겠지만 매출 급감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